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일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임, 재임이라는 것은 포상이나 보상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1959년 논산 출생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에 총선을 주관했습니다 알맞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21대 총선의 정당성과 객관성은 지금 심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킨 인물 가운데 빅포 4명의 인물 가운데 한 분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재명 판결의 공헌자입니다 7월 20일자 법률신문은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제목은 이재명 기사 회생 권순일 대법관이 명운을 갈랐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돼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위기에 빠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을 한가름한 것은 바로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일제 합의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5대5 동수로 이룬 상황에서 무죄 취지 파기한송 의견을 밝혀 항배를 갈랐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7대5로 파기한송이 결론되어 확정됨으로써 이재명 지사는 생명을 구하게 된 채입니다 이런 기사가 법률신문에 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연장의 과욕입니다 지난 4.15 총선의 공정성은 여전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권순일 위원장과 조혜주 상임위원은 4.15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입에 자주 얼어내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권순일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재임을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8월 17일 날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이런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과욕입니다 이 칼럼의 앞건은 중앙부분에 들어있습니다 4.15 총선 부정 편파 10위 낙고도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대표에게 자리보전 뜻을 밝히다 대법관 임기 종료와 함께 사퇴해야 중앙일보의 그 많은 농객들 가운데서도 4.15 총선과 관련해서 4.15 총선 부정 편파 10위 낙고도 같은 그런 표현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의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현장 보도 이후에 중앙일보의 쟁쟁한 농객들 가운데는 이같이 4.15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거론한 그런 표현은 제가 아는 한 거의 처음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보지 못한 그런 기사도 있을 것입니다 기사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거의 전문을 소개해드리고 중간중간에 저의 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주장입니다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것이 제가 뽑은 제목입니다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개밈은 한국 민주주의의 좋은 전통이다 대법관이라는 헌법적 지위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행정부의 누구로부터 입법부의 어떤 의원으로부터의 압력에서도 차단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으로부터 당신은 왜 야당팽이냐는 협박이 들어와도 과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인생의 마지막 자리로 여겼다 오로지 선거의 공정한 관리 헌법 제114조에만 삶의 역량을 집중했다 전영기 칼림스테이 주장입니다 전영기 칼림스테이 서문은 권순일 당신은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과 달리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권순일 씨의 바람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유임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정선거의 원흉이 어쩌면 될 수 있는 최초의 설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는 이번 총선에서 벌어진 많은 그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의 유임을 바라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전년기 칼럼니스트의 주장은 권순일 유임을 위해 노력하다 이런 제목 하에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의 관점에서 볼 때 권순일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자리에 연련해서 이리저리 유임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모습은 볼성 사납다 권순일의 6년 대법관 임기는 오는 9월 14일 종료된다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대법관 임기 말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도 끝내야 하는데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만을 계속 갖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선배 위원장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다 권순일은 깨끗하게 선관위원장 자리에서도 내려와서 후배 대법관에게 직을 넘기는 게 마땅하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선관위원장 사표를 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임 후보자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을 시점이다 그런데 권순일은 죽치고 앉아 있다 이게 왜 문제일까 저의 해설입니다 저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행동의 동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순일 씨 입장에서 서면 나도 당신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사이로 총선해서 거두는데 한 몫을 크게 했다 이런 나름의 계산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회에 대해서 당신들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뻐김 자랑스러워함 어쩌면 또 해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또 숨어 있지 않느냐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권순일 씨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암흑의 암흑의처럼 당신들이 압도적인 총성 승리를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유임 정도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권순일 씨의 속내가 들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임, 재임이라는 것은 포상이나 보상 정도로 자신이 행한 기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보상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내한테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심을 또 기사를 읽으면서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유임을 위해 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전년기 중앙일보의 칼림리스트의 주장입니다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18명의 대법관이 차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올랐지만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도 선관위원장직을 계속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능한 위원장이 대법관을 마치고 몇 개월 더 자리에 남아있긴 했는데 바로 이어진 2012년 대선 등 전국 선거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김능한의 수개월 연장 근무에 대해서 아무도 2위를 제기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김능한 위원장은 취임 때 밝힌 대로 선거관리에서 좌도 없고 우도 없다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무소속조차도 없다 오로지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만 있을 뿐이다 이런 정신을 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내내 실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 내용에서도 김능한 전임 선거관리위원장직에 재임 시에 했던 행적과 권순일 당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으로서 재임하고 있는 동안 한 일은 아주 다르다 이것을 전영기 칼럼니스터가 하고 싶은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권순일 부정선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영기 칼럼니스터의 주장입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정반대다 그가 이끄는 중앙선관위는 올해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 편들기가 일수였다 선거 전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심 행위에 권순일 위원장은 경고 한마디 날리지 못했다 크고 작은 불신들이 쌓여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없었던 선거관리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다 3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선거관리기관에 의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다 지금도 사람들은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부정선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직을 계속 막고 싶다는 의사를 최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낯뜨거운 이야기다 아마 후임 지명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먼저 이야기했을 것이다 여야간의 주고받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권순일의 욕심은 과하다 이 점에서 멈춰야 된다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주넘하게 꾸졌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는 내심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그런 자신감과 보상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기여했다 나에게 보상을 해라 나도 기여했다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만은 물론 또 사람의 속내를 들어가서 직접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또 물어본다 해서 그런 속내를 밝힐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권순일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 선관위 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처럼 선거 부실관리 편파 논란에 직면한 사람은 없었다 권순일이 입법부 요직 등을 찾아다니면서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도 선관위원장 부탁을 하고 다니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다 대법관일 때도 편파와 불공정성 논란에 시달렸던 권순일 위원장의 법복을 벗은 자인인 상태에서 선관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의사실 공표 최종 판결 때도 5대5의 평평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궤변론의 동조함으로써 이재명 무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후보자의 거짓말에 관대한 권순일의 판결 이력은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부적격자임을 증명한다 상황은 명료해졌다 권순일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관위 원장직에서 사퇴하시라 이것이 바로 중앙일보의 명칼럼인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제 해설을 더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지금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아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일이 그렇게 우습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태의 위중함을 모른 채 중앙선관위 위원장 유임에 목을 메고 있다는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주장은 사실 그 소식 자체가 놀랍습니다 상식과 이성과 합리와 양식을 너무나 벗어난 행복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는 법적인 책임과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그렇게 면제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의깊게 관찰하고 지켜볼 요량입니다 우위원장으로 재직해 왔습니다 물론 그는 또 대법관입니다 그의 임기는 2020년도 9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여당에 의해서 유임이 추진되고 있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상 독립기구로 1963년도 출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대법관 출신 가운데 유임이 허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4년에 대법관에 임명된 권순일 씨의 임기는 2020년도 9월 4일 14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 14일 끝남과 동시에 관례를 따르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도 그만두게 되고 또 새로운 대법관이 지금 정도는 인사청문회 등들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도 4월 15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 씨와 상임위원인 조혜주 씨에 대한 비판은 시중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하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순일 씨와 조혜주 씨가 그런 취지에 합당하게 행동해 오지 않았으면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유임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없었던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권순일 씨 자신이 유임을 위해서 재임을 위해서 야당 원내대표를 맨담하는 등의 소식이 전해지는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공병호 tv는 8월 17일 날 방송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스스로 유임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한 8월 17일자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상세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칼럼 제목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과욕이라는 그런 칼럼입니다 질문은 문제인물의 유임 왜 추진되고 있는가 그동안 단 한 번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임된 적이 없습니다 또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간 18명의 대법관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유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역대 모든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명예직이자 마지막 그런 직책으로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두 번씩이나 한 전임자가 없었다는 전례나 관행으로 보면 이번에 왜 권순일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임하기 위해서 재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임을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일까 강한 의심과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권순일 위원장은 조혜주 상임위원과 함께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많은 사람들과 또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현재 질타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물이 아니고 문제의 인물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병호 tv는 인간의 행동 동기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가설이나 의심을 이미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유임을 위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유임을 희망하였다는 그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집권 세력에서 권한일이 아니고 스스로 나는 한 번 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역을 하고 싶다라고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다면 여기에서는 필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나는 4.15 총선에서 기여한 바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포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권순일 위원장 자신이 유임을 강하게 요구하였다면 이 같은 가설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포상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4.15 총선의 전무에 대한 객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차근차근 알려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입니다 오늘날은 방송을 하는 사람과 방송을 듣는 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집단지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제각각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콘텐츠를 다 조합하게 되면 그야말로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집단지성이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8월 17일 날 권순일 과욕이라는 공병호 tv를 시청하면서 다른 유력한 가설을 제시하는 시청자들이 여럿이 등장했습니다 이 가설의 초점은 권순일 씨가 유임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기보다도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권순일 씨에게 한 번 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라고 권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그런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권하게 된 동기는 새로운 인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시중에 4.15 총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을 명확히 밝히고 과거사를 정리하고 또 구섭을 털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에 많은 그런 점수를 제기하는 시청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회로 총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려는 인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 그것이 골치 아픈 일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권순일 씨에게 한 번 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라고 권하했을 가능성을 제법 많은 시청자들이 동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대표적인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들의 의견은 모두 다 확정되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가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4.15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의 역할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함께 일했던 실질적인 1인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상황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의 방송을 보고 시청자들이 제시한 것은 제가 거듭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가설이기도 하고 추론이기도 하고 또 합리적 의심이기도 하다는 점을 여러분의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트너 hstv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바뀌면 재검표가 실시될까 그 점을 걱정해서 이것을 막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임 유임의 이유를 추측했습니다 또한 점점님은 저는 자리 욕심보다는 끝까지 책임지라는 압력인 것 같습니다 재검표를 끝까지 버티기 하다가 반발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린 야당의 후보자 선정 등 선거 바람으로 덮으려는 속셈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촌리안이라는 님은 권순일 씨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목숨에 대한 미련 같은데요 자신이 계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야 사회로 부정선거를 계속 깔아뭉개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임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사회로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자신은 내란제로 사형선거 받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닐까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목숨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김시애스 님입니다 권순일 씨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욕심이나 보상심리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뭉개기 위해서입니다 후임위원장이 다 까발려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뭉개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직에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존재혁명 님은 권순일 본인이 저지른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한 번 더 유임을 해야 하고 그래야 사회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완전히 지우겠죠 마지막으로 리버티 프리덤 님은 권순일 씨의 보상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이 무서워서 볼 듯도 합니다 겁이 나서 잠이 안 올 것으로 봅니다 이 여섯 분의 모든 의견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가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로 총선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유임을 하고 새로운 그런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모두 다 내놨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는 시간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썩은 피를 내보내고 새 피를 수혈해야 보수가 건강해진다 하트갱 미래통합당 의원의 글을 접하면서 떠오른 문장은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 구시를 했다면 사람들이 비오는 날에 광화문에 왜 나가겠느냐 또 하나는 너희들 눈에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썩은 피로 보이느냐 이 두 가지가 함께 서쳐 지나갔습니다 야당이 야당 구시를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몰려나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선거 대참사라 불릴 정도로 사회로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가 맹백한 증거들에 의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정선거는 없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있냐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하는 야당의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야당이냐 이렇게 대묻고 싶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거 참사라고 부르고도 남음이 있는 선거 부정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권순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월 14일에 대법관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국민들에게 죄송 죄송 또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죄하고 또 사죄 사죄 또 사죄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재임을 위해서 권순일 씨가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은 해도 해도 그가 너무한다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부정선거를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거꾸롭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임 문제 유임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8월 21일 날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나갔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주어진 것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을 상대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소송이 125건으로 20대 총선으로 20대 총선 때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 없는 일이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의 총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젊은 일부 의원들은 여당을 두둔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일에 거치지 않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아예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10배 이상 폭증한 소송이 모두 못난 자들에 의한 못난 행동으로 보인 모양입니다 아마 앞으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겁니다 무지한 죄 혹은 거짓말을 한 죄로 박수영 의원의 주장은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역대 최악의 소송을 맞는 등 최악의 선거관리를 했다는 분이 계속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박수영 의원은 9월 8일 날 대법관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조속히 사퇴하고 후임자 청문회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박수영 통합당 의원이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본인이 행한 위에서 행한 발언입니다 참고로 2014년 임기 6년에 대법관에 임명된 권순일 위원장은 2017년 12월 임기 6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지명돼서 비상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선관위원장직은 3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선관위원장 18명은 모두 관례적으로 대법관 임기와 마침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물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은 대법관의 신분으로 선관위원장을 하다가 자연인이 되면 독립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을 그만두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역대 선관위 위원장 모두 그렇게 그만두셨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입하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관 신분이 아닌 선관위원장이 상근으로 재직하는 선례를 만들 경우 선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의 역할 분담과 균형이 깨지고 외부의 입김에도 취약해져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히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자 행환위에 출석한 박영수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태법관을 마치고 퇴임하는 그런 관례가 대부분 지켜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국회에서 선관위원장들이 법관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원장 업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권순일 위원장이 사태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과 선관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명하겠다는 것이죠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권순일 위원장이 6년 임기를 다 채우면 내년도에 보궐선거 내후년도에 지방선거 대선까지도 권순일 체제하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대법관이 아닌 자연인이 선관위원장직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첨언하면 엄청난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는 의혹을 만든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비상건이긴 합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재 위원장으로 있는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배륙도 낯짝이 있다는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나가야 되죠 역사적으로 중대한 범죄사실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입니다 계속해서 재검표를 미루지 않습니까 왜 미룹니까 구린대가 없으면 왜 재검표를 미룹니까 4.15 총선에서 과거보다 10배나 더 선거소송이 늘어났다는 게 뭘 뜻합니까 그만큼 부정선거 의혹이 많다는 것이죠 총선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왜 재검표를 못합니까 혹시 발각되길 것을 두려워해서 못합니까 시중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파다합니다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겁이 나서 재검표를 못한다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재검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선거 의혹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니까 권순일 선관위원장하고 조혜주 상임위원이 있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그 책임자인 권순일 선관위원장이 계속해서 유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의심하겠죠 아 뭔가를 덮기 위해서 계속 있지 않느냐 혹은 아 제 양반이 뭔가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재검표 선거보전신청과 재검표가 있은 이후에 역대 가장 최장으로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죠 하루빨리 선관위 위원장은 강력하게 대법원에 재검표를 실시할 것을 요청해야 되고 동시에 대법관이 직책을 그만두는 순간 그동안 해왔던 대로 권순일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선택이라고 봅니다 배륙도 낯짝이 있어야 되지 그런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경우를 차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최악의 선거관리를 해놓은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재임하겠다 유임하겠다 이런 낯선 사람은 세상 천지에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자 대법관을 제외하고선 말입니다 결국은 주변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월 8일 날 자신의 대법관직 퇴임과 함께 전임자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그만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한 번의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유임사건입니다 8월 17일 날 주요 언론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과욕이란 그런 제목으로 중임을 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권순일 위원장을 가혹하게 비판하고 물러나기를 촉구하는 그런 칼럼을 기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월 17일 날 공병호 tv는 권순일의 과욕 결국 책임진다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8월 18일 권순일 유임시키려고 하는 이유 하루 뒤입니다 8월 18일 또 공병호 tv가 방송을 다뤘습니다 그런 다음에 8월 19일 날 동아일보는 사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임기 끝나면 물러나는 관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슬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일 날 오전입니다 8월 20일 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에 의해서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 등을 두루 감안하여 퇴임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안 된다는 취지로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8월 21일 날 공병호 tv는 권순일 유임 왜 야당 침묵하나 이런 방송을 또 내보냈습니다 이로써 이번 방송까지 합치게 되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퇴임을 위해서 저는 모두 4번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결국 이런 노력들이 어우러져서 결국 권순일 위원장은 8월 25일 날 가까운 시간 내에 사퇴 의사를 밝히겠다는 뜻을 주변에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취재 결과를 언론들이 보도했기 때문에 아마도 권순일 위원장이 죄임을 포기한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끝까지 정정당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공직자는 떠날 때의 모습이 좋아야 됩니다 공직자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 사이에서도 만남이 있을 때는 떠날 때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론에 떠 밀려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임과 관련해서 그에게 일어난 사건은 8월 26일자 조선일보의 선정민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선 기자의 취재 내용은 이렇습니다 8월 24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전체에서 A 선관위원은 권순일 선관위 위원장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관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바로 사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권순일 위원장은 2017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관에서 퇴직하면 선관위원장직도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도 다음 달 말 선관위 전체의에서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날 달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의에서는 인사가 있습니다 신임 사무총장 장관급과 사무차장 차관인사가 의결될 예정입니다 또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 후속 인사도 이루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권순일 위원장의 은행이 또 한 번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이야기에 대해서 관계자 A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순일 위원장이 사무총장 권한인 실무진 인사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최근 청와대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까지 자기 편으로 물괄이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국회에서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의 퇴임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던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떠나는 위원장이 사무처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결국 여권이 선거관리위원회 간부와 실무진을 자기들 사람으로 싹 바꾸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퇴임하는 권순일 위원장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행운이 함께하지 않는 난 권순일 위원장은 사회로 총선관리의 실패와 실책에 대해서 법적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역사적 책임을 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질 수밖에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역사적인 책임이든 모든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사람이 물러날 때는 후임자를 다음 사람들에게 인사를 맡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이나 양식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우연장은 재임 기간 동안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한국의 선거 역사상 최악의 그런 선거관리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이 난무하고 130여 건 정도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그런 아주 불명예를 안고 현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런저런 기사를 접하다 보면 어처구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21대 정기국회 첫 개원을 앞두고 5부 요인의 환담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9월 1일자 조순일보는 김은중 기자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에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두 사람 최재형 감사원장과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두 사람 모두 정치권에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 대화를 놓고 정치권에서 동병상년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날 모임은 21대 정기국회 첫 개원을 앞두고 열리게 되는데 유난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환담 장소에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나자 이런 말을 건넵니다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고생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최재형 원장을 향해서 여건 인사들의 무차별적인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그러자 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연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을 받아서 공직자가 욕먹는 게 일이지 뭐 아버님이 노래를 잘하시던데요 6.25 때 노래 말입니다 공직자가 욕먹는 게 일이지 뭐 이게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말입니다 여기서 노래는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해서 훈장을 받기도 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인 전쟁 영웅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 지난 6월 25일 날 70주년 기념행사 때 아주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목청껏 6.25 노래를 부르던 모습을 사람들에게 숙연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분 뒤에 모습을 드러낸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해서 주먹 인사를 하면서 두 분은 요즘 매스컴에 자주 나옵니다 라는 그런 농담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웃는 얼굴로 별로 즐겁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다음 질문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김은중 기자는 기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정치권에 비난을 받고 있는가를 언급하고 있지만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왜 비난을 받고 있는가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비난뿐만 아니고 대중들의 비난을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느끼는 심적인 부담은 정치권의 몇몇 사람에 의한 그런 공격이 아니고 대중들의 열아와 같은 조회주 상임위원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한 그런 비판과 비난과 이런 욕설을 본인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은중 기자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김은중 기자는 부정선거 의혹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짐작하는 일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김은중 기자는 이날 함께 자리한 최재형 원장과 권순일 위원장을 두고 정치권에서 동병상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동병상년은 원래 뜻이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걱정할 수 있다 한 사람은 불법과 부정의로 인한 비난을 받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정의로 인한 비난 정의를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받는 비난입니다 어떻게 동병상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제가 갖고 있는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C 이야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신이 중심이 자빠지는 바람에 난리가 나라가 절단이 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중심이 자빠지는 바람에 나라가 절단 나고 말았다 케이시는 한 분은 진실을 밝히려는 분이고 한 놈은 진실을 못 들으는 놈인데 어떻게 동병상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를 건넨 사람은 참 뻔뻔합니다 아예 말을 섞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분인 케이시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올바른 분이지만 권순일 성관위원장은 법치에 어긋나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보는 시각이나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을 보는 시각이나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관리할 책임을 진 헌법기관입니다 21대 총선은 역대 그 어떤 선거와 비교할 수 없 정도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엄청나단 표현을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근직이건 비상근직은 관계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고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혜주 상임위원과 함께 말입니다 권순일 위원장이 바지사장 역할을 했는지 아닌지는 차근차근 앞으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엄청난 법적 역사적 윤리적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추세를 보면 법으로 정한 선거소송 마감일인 6개월을 넘어서 대부분이 아예 재검표 자체를 문개고 응급조차 하지 않을 초법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대법원은 행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 역력하게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반발 그리고 또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움직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거세게 진행되어야 그래야 2020년 4월 15일 날 자영된 부정선거의 실체가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으로 봅니다 권순일 61세 연순 14기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월 8일자로 대법관에서 물러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별도의 퇴임식과 퇴임사 없이 법원을 떠났다는 소식을 신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법관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전한 한 신문의 끝에는 퇴임 이후에 권순일 씨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퇴임 이후에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그의 퇴임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그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2020년도 4월 15일에 실시된 21대 총선이 1960년 3.15 부정선거 이래로 중립성과 적법성과 객관성이란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선거를 이끌었던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퇴임을 전하는 9월 8일자 조선일보 신문을 보고 몇몇 사람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가운데 한 시민 케이님은 이렇게 의견을 필요했습니다 이 파렴치한 사람도 매국노로서 역사기록에 남을 사람입니다 다음 질문은 끝까지 버티는 권순일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대법관을 물러난 이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았던 것으로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 일은 한 번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공병호 tv도 그의 재임 로비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재임 의사를 거두어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월 8일에 대법관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고수해야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례상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날 모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들은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예를 두고 시민 L씨는 이렇게 비꼽니다 선거 부정 비밀을 지켜줄 후임 인사를 뽑아놓고 그만둬야 마음이 편안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다음 질문은 권순일 처신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9월 7일 날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9월 21일까지 자리를 유지하면서 사무총장 등의 주요 인사에 관여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만 위원장직을 하고 물러나겠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9월 7일 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장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날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순일 위원장의 경우가 없음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역대 18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가운데서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도 위원장직책을 계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임박한 선거도 없는 상황이므로 권순일 위원장이 적각 물러나야 된다 그가 9월 2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고수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등 재선 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직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당장 지금 물러나야 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9월 21일 날 전체 일을 열어서 장관급인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사무차장에 대한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과 시도상임위원 등 1급 인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직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현직 차장이 승진하고 빈 차장직과 1급 등의 인사에 대해서는 신임 사무총장의 뜻을 반영한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내부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선관위 간부급 인사를 물관리하라 한다는 그런 얘기가 파다합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유력한 A씨를 제치고 민주당 지도부와 가까운 인맥의 B씨와 특정 지역 출신의 C씨 등이 고의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일 위원장의 의도는 사무총장은 관례대로 성진시키고 그 이하 인사는 권순일 위원장이 직접 챙길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통상 사무총장과 차장은 동시에 임명되는데 오는 21일 날 사무총장만 먼저 임명하는 방식으로 추후 나머지 간부급들을 낙하산 인사로 채우려 한다는 소문이 강범위하게 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미 선관위원들은 여권 성향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처 인사까지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민주당과 청와대 등 정권과 교관 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재선과 보선 그리고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권순일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월건입니다 권 위원장이 당장 물러나는 것이 선관위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그는 이제껏 그가 그래왔듯이 집권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마무리시켜주고 떠날 계획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집권 여당과 그는 공동 운명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선관위 위원장을 떠난 이후에도 불거져 나오게 될 부정선거 등의 문제에 대해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부에 꽉꽉 채우려는 그런 인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는 이미 집권 여당과 헤어지기에는 결별하기에는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과 중앙선관위 권순일 씨는 끈끈한 운명공동체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때문에 그에게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선관위 인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퇴임 이후에 후반전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로서는 그의 인생 후반전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정도를 벗어난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2020년도 4월 15일 총순과 관련된 수많은 그런 불법 사례로부터 그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봅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직을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왜 계속해서 그 자리를 고집하는가 왜 그런 무리한 방법으로 9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인사에 기어코 개입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일까 그가 자신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는 물러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공병호TV는 그동안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두 다섯 편에 걸쳐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유임 문제를 다뤘습니다 사이로와 순간위원장 권순일이란 인간 권순일 망은 욕먹는 게 일이라고 퇴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의 후한 무치 왜 야당은 권순일의 유임에 침묵하는가 권순일에 유임시키려는 이유 이런 것을 모두 다섯 편이나 내보냈습니다 권순일의 유임 혹은 인사권 행사는 모두 사이로 총선에 부정선거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9월 16일자 조선일보의 조백근 사회부 법조팀장은 기자의 시각 선관위 인사에 목매는 제의라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리고 중요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기사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백근 기자가 전하는 인간 권순일입니다 조백근 기자가 전하는 권순일의 인감댐대미를 엿볼 수 있는 예와 한 가지가 조백근 기자의 취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한참 진행되던 2018년 7월 검찰에 출석한 한 판사의 정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2016년 1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을 때 권순일 대법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내가 선고한 판결을 민변이 계속 비난하고 있으니 사회적 약자 사건인 한세닌 사건을 빨리 검토해 올리라고 했다 이 통화가 있은 지 2개월째인 2017년 2월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과거 한세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는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던 때였다 현직 대법관이 시류에 맞춘 정무 판결로 진보세력의 비판을 모면하려 했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믿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엔 생각이 좀 달라졌다 권순일 대법관이란 사람의 이모저모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예화를 조백근 기자가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민변이 요구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려서 권순일 대법관이 새로운 권력 쪽에 줄을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권력 쪽에 줄을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판결을 이용해서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섰다는 겁니다 누가 권순일 대법관이 이 예화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모저모 그리고 근래의 행보 그리고 사회로 총선에서의 그의 역할 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권순일 왜 인사건 행사에 집착하는가 조백근 법조팀장의 취재 내용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겸직 중인 선관위원장직을 계속하려 했다 주변에 선관위원장인기는 6년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선관위원이 전체회의에서 관례에 따라서 대법관 임기 만료일에 선관위원장직에서도 사퇴하라고 공개 비판하자 물러나겠다고 주변에 말했다 그러나 이후 비판이 잦아들자 대법관에서만 물러나고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9월 21일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인사를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헌법적 책무란 이유를 둘러댔다 그가 도대체 왜 선관위 인사에 이토록 목을 매는지 저희는 알 수 없다 스스로 중립적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행동은 달랐다 그가 권순일 씨가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을 조백근 기자가 또 한 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작년 1월 문재인 대선 캠프 특포 출신인 조혜주 씨가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왔을 때 조혜주 씨는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대신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와 선거관리 등에서 정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부구정을 고치려고 시도했다 이 안건은 선관위 전체까지 올라갔지만 부결되고 말았다 친문 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접수하겠다고 시도한 셈인데 이 안건을 회의에 올리는 것을 허락한 장본인이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다 선관위 중립성에 대한 소신도 없으면서 선관위 중립성을 위해 남겠다고 하니 미심쩍다 이 부분입니다 선관위 중립성에 대한 소신도 없으면서 선관위 중립성을 위해 남겠다고 하니 미심쩍다 저도 미심쩍습니다 조백근 기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코우드 인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정권의 새로운 자리를 요구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9월 20일 날 뽑을 선관위 사무총장을 과연 외부에서 중립적 인사로 봐줄까 오히려 2022년 대선과 지방성까지 관리해야 될 그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 시비가 일 때마다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원장직을 끝까지 놓지 않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고집 인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글이 계속됩니다 다음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에 비난이 빗발치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행동을 고집할 때는 그런 행동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권순일 씨가 주변에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끝까지 행사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 그가 인사에 관여해서 여건이 바라고 그가 바라는 사람을 심어두고 나가는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미래의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선과 그 이후에 오는 지방선거에서 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건 친녀 임무를 사무총장과 차장에 임명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온 그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할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순일 씨의 집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시민 엘 씨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들통날까 봐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K님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조백근 기자는 권순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계속 맡으려는 것 의심하는 데까지는 잘 갔지만 왜 주변만 맴돌고 마는 것일까 왜 정확하게 그 원인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 권순일 씨가 선관위원장을 계속 맡으려는 이유는 삼척 동자도 안다 권순일 씨가 4.15 부정선거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곧 재검표를 하려는데 자기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계속 맡아서 부정선거 의혹이 드러나지 않게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조선일본 4.15 총선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소리를 왜 못하는가 왜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만 주위만 뱅뱅 돌고 마는가 참 이상한 신문이 아닐 수 없다 사람마다 제각각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린 신민 두변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의견은 시중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심 의혹 대표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변이 그렇게 나무라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선관위원장직을 한 번 더 해먹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그게 안 되니까 그럼 9월 20일까지 머무면서 내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 다음에 떠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 특별한 이유가 뭐냐 그 특별한 이유를 오늘 두 분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가 그런지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4.15 총선과 관련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데일리는 4.15 총선에 대한 문제를 집중대로 다루는 섹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는 한국의 실상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